아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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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헤헤 연이 계속되는 폭염 속에 15킬로가 넘는 포쯤을 메고 저는 지금 거진왕 방파제에 나와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에 완전 미친놈이죠 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낚시가 재밌는걸 에 암튼 내일 아침까지 지게지게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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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일바 오늘의 일바 오늘의 일바국입니다 오 원투도 입질았어요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얘네 빼주고요 우와 정갱이가 벌써 올라오네 암튼 니네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금 원투가 난리 났다 원투가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애 아이 뭐지 걸렸나 아이 뭐야 아이씨 큰일났네 줄을 풀고 잠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처박힌거 같은데 빠지긴 빠졌는데 빠지긴 빠졌는데 아직 달려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 뭐 있긴 있어요 오오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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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홏호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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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사이즈 아주 좋은 도다리 한 마리 올라ogo 오 대박 하하하하하하 시장에서 파는 도다리급 입니다 아 대박 인데요 나중에 아까운데 대박이죠 크다 크다 한 25 25정도 되는거 같은데 빵이 아주 좋습니다 횟감으로 아주 좋겠는데 암튼 요거 집에 못갖고 가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자 잘가시게 뿅 정갱이 새끼가 많이 잡히네 또 멸치만한 정갱이 새끼들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잡히는데 멸치 아니다 정갱이 아니다 고도리인데요 고도리 고도리 새끼 오래간만에 잡아보네 꼬마친구 잘가시게 뿅 아이 갔나 또 잡히면 초장 찍을건네 어? 찌가 쏙 들어갔었는데 조금 큰가? 오오오오 좀 큰가? 오오오오오오 오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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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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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리 같아요? 고도리? 조금 큰 고도리? 아 고도리 맞습니다. 고도리 맞아. 아 고도리 새끼입니다. 사이즈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.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. 어 빨따 어 빵이 아주 좋은데? 어 너 운동 좀 했구나? 어 대박. 자 더 커서 보시게 도리도리 고도리 새끼가 또 올라왔네요. 아이 한 10마리째 잡는 것 같습니다. 이놈 때문에 지루할 틈은 없기는 한데 아이 너무 올라오니까 힘들어 죽겠네. 어? 그만 올라와. 엄마 데리고 오든가. 엄마 아빠는 좀 그런가? 삼촌 데리고 가라 삼촌. 하하하하 아무튼 꺼져라. 꺼져. 아유 씨. 계속해서 수면 위로 후루루루룩 하는 고개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아이 큰 놈 같은데. 뭐지? 아이 씨. 잡아봤으면 좋겠네. 아이 우리 블락들하고는 도다리 한 마리 잡고 계속해서 조용한데요. 어떻게 된 거야. 이 자식아. 자이자이 자식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고기 아니에요? 제가 발로 채뜨렸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어 블락드라곤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.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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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제발. 으쌰. 으쌰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어 여기 장어 같은데? 어 으쌰. 오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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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. 조심조심. 천천히. 으쌰. 으쌰. 어무야. 대갈장군 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으아 이거 완전 횟감인데? 으아 어떡하지?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살림만 갖고 올걸. 아 아 아까워 죽겄네. 알았어 알았어. 놔줄게 놔줄게. 어이씨. 이놈 힘 좀 벗어. 아래 턱에. 정확하게 후킹이 됐대요. 가만있어. 으쌰. 아따 예쁘게 빠졌네. 어이씨. 우와 대박 대박. 하하하하. 아이씨. 어 아깝지만.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. 뿅. 어 입질 입질. 예 또 장어새끼가 본 것 같습니다. 으라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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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라차차차차. 아 애장어 같은데. 아 애장어 맞네. 아 이 새끼. 채비 다 망가뜨려 놨네. 아 이게 뭐야. 아이씨. 그지같은 놈. 어? 어 지가 꿈틀거리더니. 지가 스스로 바늘을 뺐습니다. 하하하하. 으이씨. 이게 뭐야. 이 멍충아.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어떡해. 어이 나쁜 새끼. 꺼져라. 아이씨.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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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예 또 애장어 같아요. 아라차차차차차차. 으라차차차차차. 어 애장어 치고는 조금 묵직하네요. 아이씨 가만있어. 시끄러우니까 방울 먼저 뺄게요. 오 외장어가 아니었네. 꽤 괜찮죠? 우와 대박대박. 에이 가만있어야지. 나 움직이니까 얼굴에 지지 묻었잖아. 우와. 횟감입니다 횟감.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으쌰. 오 고등하다 고등하다 고등하다. 오 좋다 좋다 좋다. 오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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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오차. 오차. 아이씨. 아이씨 빠졌다 빠졌다. 오 고등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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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하다. 으쌰. 으쌰. 아이씨. 아. 아 고도리치고는 오늘 꽤 크죠. 우와 좋습니다 좋아. 어 손마 좋아요. 역시 고등어입니다. 흐흐흐흐흐. 자 손마 봤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. 뿅. 와아 일출은 언제 봐도 장관인 것 같아요. 아 대박. 오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다. 오 대박 대박 대박. 고등한가. 오 고등하다 고등하다. 어. 아이씨. 치다 치다. 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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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. 오 쑤. 헤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데요 대박 대박 가만히 있어보시게 가만히 있어보시게 시장급은 아닌데 그래도 한 25자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대박 대박 손맛이 역시 손맛하면 역시 고등어죠 하하하하 암튼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죽기 전에 잘 가시게 뿅 자 오늘의 마지막 고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이 한마리가 아니네 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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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놈들 이놈 아저씨다 이놈 아저씨 하하하하 오늘 하루종일 거지낭에서 놀아봤는데요 예 많이는 못 잡았지만 밤에 아주 시원하게 지게지게 재미지게 놀았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만나요 안녕 온몸에 비린내가 진동 진동 진동을 합니다 아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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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